안녕하세요 정샤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젠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백패커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이 아닌 산이나 노지로 떠날 때도 많아요 근데 초반 제 백패킹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과 취사 불법일까요? 오늘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환경관련 법령 약 300여 건을 살펴봤어요 캠핑을 주로 가는 곳이 산이나 하천이니까 그 범위로 한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하면 야영과 취사를 하게 되는데요 야영은 텐트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생활하는 행위 취사는 밥을 만들어 먹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법령은 야영과 취사가 된다 가능하다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금지 행위로 제한하는 이건 안 된다로만 적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먼저 살림에서 야영 취사가 되냐를 물어보신다면 명확히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에서 안 됩니다 27조 금지조항에 야영 취사가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저도 초반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신불산에서 백패킹을 했는데요 신불산은 군립공원으로 야영 취사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법령이 있는지 몰랐어요 신불산, 특히 간월제는 백패킹 성지로 유명하잖아요 관련 블로그 포스팅도 많고요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남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캠핑, 백패킹 되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으로 캠핑을 가실 때는 꼭 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산인지 확인해 보세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산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설명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도 야영 취사가 안 됩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있는데요 21년 기준으로 전국에 3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정 해제되거나 새로운 곳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매년 새로 갱신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야영취사 안 됩니다 그럼 국립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그리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또 야생동물특별보호지역에서는 야영취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산림에서는 다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영취사가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도 안 돼요 야영은 금지하지 않지만 불을 금지하니까 취사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산림에서 불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거나 캠프파이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산으로 백패킹을 갈 때 비화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가거나 간단한 빵, 김밥을 사서 갑니다 지금까지 산림에서 야영취사가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특정 지역에서는 야영취사 안 되고요 나머지 산림에서는 야영은 되지만 불을 이용한 취사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천을 살펴볼게요 노지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위성지도를 켜놓고 강 옆에 땅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강가에서 야영취사가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장소에서 야영취사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서 지정고시한 남한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야영취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천의 경우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천법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영취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수지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캠핑 하시더라도 왔던 흔적 없이 깨끗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지캠핑 백패킹을 하려면 명확히 야영취사가 안 되는 곳을 소버해 가면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해야 되고요 지자체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나 쓰레기가 넘칠 경우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야영금지 현수막, 표지판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영이 금지되는 장소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실시간 야영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인 캠핑 퍼스트나 차박 캠핑 클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정보를 얻는 방법은 가려는 곳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야영이나 취사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예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인천의 덕적도나 최근에 갔던 충남 금산 적벽강도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고 간 경우입니다 이쯤 설명을 들으시고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많고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캠핑장 가지 그러냐 굳이 노지나 산에 가서 자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캠핑장에 가면 먹고 마시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 속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깊은 산 속에 무거운 짐을 메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그 적막함 속에 작은 집을 짓고 깜깜한 산 속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 그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자연 깊이 들어가는 활동을 계속 하고 싶고 많은 분들도 이 평온함,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영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법들이 1990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70년대부터 가족 단위 캠핑족이 늘어나고 80년대 야영 비박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쓰레기 문제, 자연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야영 취사 금지 법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벌써 30년이 넘은 법들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이 캠핑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는 야영이나 화기 사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만 조금 개선된다면 캠퍼들의 설 자리가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핑, 백패킹은 건강하고 멋진 활동이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L&T 실천하시는 분들과 함께 건강한 캠핑 문화 만들어가고 싶고 관련 제도들도 더 잘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콘텐츠를 위해 관련 법령도 꼼꼼히 찾아보고 카페도 많이 검색하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알려주세요 저도 관련 정보를 본문 내용이나 고정 댓글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저처럼 아웃도어 활동이 취미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빌려서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해봤는데요 다음엔 밖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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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